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전번 시간에 배웠던 것 이유로서 좀 배우도록 진행을 할게요. 전번 시간에 혹시 인스턴스 템플릿하고 인스턴스 그룹,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냅샵에 대해서 개념을 안 보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 거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썼던 것을 다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스턴스라는 것을 이용하면 공개 이미지, 그 다음에 맞춤, 스냅샵, 디스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었던 인스턴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스냅샵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냅샵이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인스턴스라는 것의 어떤 시점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스냅샵으로는 인스턴스 초기화를 하나 스냅샵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야만에 혹시나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복구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스냅샵이라는 것은 복구 목적으로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초기화 버전 했던 것들을 사용하다가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는 어떤 도구들을 추가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스냅샵 두 번째라는 것을 하면은 다음부터는 이 스냅샵 2번으로 업데이트 뱀 버전으로 사용하다가 또 다시 복원을 하던지 아니면 그 기존 걸로 다시 복원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냅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인스턴스 템플릿이라는 것을 만들 겁니다. 인스턴스 템플릿을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인스턴스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자기 그 뭐냐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인스턴스라는 곳에다가 어떤 것을 이제 스냅샵이나 그런 것들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들을 이제 우리가 템플릿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인스턴스들을 좀 관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인스턴스 템플릿이라는 것을 만들고 난 뒤에 또 인스턴스 그룹이라는 것으로 지어서 뭔가 이렇게 자동화를 시키는 로드 밸런싱 같은 경우나 아니면 뒤에서 배울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나 이런 걸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작업들이 물론 이제 별도로 따로따로 다 이제 관리를 해도 괜찮아요. 관리하는 목적들이 있겠죠. 백업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스냅샵만 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형태나 디스크 형태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관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모든들의 과정들이 다 템플릿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템플릿이라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고요. 커스텀한 이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스냅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이 이미지로 다시 만든 다음에 인스탄스 템플릿으로 형태로 묶어가지고 템플릿 하나로 만들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구글 클라우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형태로 운영을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어떤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냅샵이란 것 저번에 제가 스냅샵 오븐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인스탄스 템플릿을 한 것을 만들어도 되는데 인스탄스 템플릿을 먼저 들어가시면은 처음 만드시면은 이렇게 인스탄스 템플릿을 만들기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탄스 그 다음에 이따가 오븐투였기 때문에 오븐투 오븐투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써야겠죠? 오븐투 템플릿 01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머신 계열이나 그런 것들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성능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성능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위에 이제 저희가 부팅 디스크를 올려야겠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공개 이미지죠. 여기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디스크 형태의 공개 이미지인 것이고요. 요걸 변경을 해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것을 반영을 할 수가 있죠. 아마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뭐 디스크나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제 머신 인스탄스 같은 경우는 스냅샵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화면들을 봤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공개 이미지하고 맞춤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요거 두 개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공개 이미지는 금방 저희가 봤던 것이고요. 맞춤 이미지로 하시면은 프로젝트에서 현재 이미지가 보면은 저희가 이제 스냅샵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스냅샵은 안 나타나요. 그냥 생산된 이미지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줘야만이 여기다가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로 저희가 들어갈 거고요. 이미지는 저희가 만들었던 이런 인스탄스 같은 경우나 스냅샵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서 대체 이미지는 커스텀한 이미지는 어떻게 만드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 겁니다. 이미지를 클릭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만들 건데 이미지 그 다음에 5분투 그 다음에 0일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저는 이제 넘버값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죠. 지금 현재 디스크 이쪽이 소스가 디스크도 있고 스냅샵도 이미지도 있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VNDK 가상 디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라는 것은 다 적용이 돼요. 우리가 만들었던 디스크 형태도 괜찮고 스냅샵도 괜찮고 이미지 이런 식으로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스냅샵으로 우선 만들 거고요.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가상 디스크 같은 건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할 겁니다. 나머지 디스크나 이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스냅샵으로 만들 거고요. 스냅샵은 스냅샵 5분투라는 것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인스턴스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대로 지금 현재 제가 적었던 이 대로 가면 인스텐스라는 것으로 이용해서 스냅샵을 만들든지 이미지를 만들든지 디스크를 만들어서 이 인스턴스 템플릿으로 또 다시 작업을 해줘야 하는 거죠. 불러와서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할 것이냐. 그냥 정말로 초기화 버전의 개념으로 할 거냐면 5분투로 설치하고 그냥 이미지 하나 만들고 그 이미지를 인스턴스 템플릿으로 만들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에 적용했던 거 물론 개발 도구 같은 거를 어느 정도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얘를 항상 우리는 인스턴스 템플릿으로 사용해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사용하려면 스냅샵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쪽으로 하셔도 되고 태평양이 미국인데 그냥 미국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렇게 채우지도 않도록 할 것이고요. 이거는 5분투로 그 다음에 인스턴스 설명을 해줘야 했죠. 템플릿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고요. 라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주 추가를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추가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스턴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관이 될 겁니다. 디스크와 같이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것들을 어느 정도 용량들을 사용하고 이미지별로도 이것도 비용이 측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이제 인스턴스 템플릿에서 불러와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템플릿 만들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오븐투 템플릿이라고 오븐투 템플릿 이렇게 공일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부팅 디스크 변경을 아까 저희가 봤듯이 맞춤 이미지에서 맞춤 이미지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마이 퍼스트 프로젝트에서 이미지가 이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븐투 인스턴스 템플릿 첫 번째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걸로 우리가 만들었던 그 커스터마한 이미지로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는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클라우드 API에 대해서 전체 SS를 허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가 인스턴스 만들어서 뭐 트래픽 허용하듯이 만약 요것이 이제 웹 서비스가 아니고 이제 뭐 다른 서비스라면 요것은 필요 없겠는데 만약 우리가 만든 게 이 리눅스 서버라는 것을 이제 웹 서버로 활용하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웹 서버라는 것을 또 구축을 했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미리 허용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스턴스 우븐투 템플릿 01이라는 것이 이렇게 템플릿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인스턴스 같기도 하고 스냅샵하고 똑같지 않냐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실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스턴스 그룹이란 것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그룹으로 관리형 인스턴스 그룹 관리형 인스턴스 그룹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미리 한번 조금 보면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인스턴스 그룹 같은 경우는 관리형 인스턴스 그룹하고 그룹하고 그 다음에 비관리형 인스턴스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과 관리를 해주고 있지 않는 것 뭐 이렇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리형 인스턴스 그룹으로 하면은 앞에서 만들었던 인스턴스 템플릿을 한 것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처럼 로드 발렌싱 같은 거 로드 발렌싱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되지 않고요.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가용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 확장 가능한 그런 것들을 배포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형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관리형 인스턴스로 하면은 이제 뭔가 좀 관리형이 아니고 좀 더 뭔가 자유롭게 뭔가 정해지지 않은 비정형한 그런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비관리형으로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관리형으로 하면은 이제 이 안에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패키지 정보들이 굉장히 한 번에 딱 들어온다면은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서버 단에서 오토 스케일링을 하던지 아니면 앞에 네트워크 단에서 이제 로드 발렌싱을 통해 가지고 분산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우선은 인스턴스 템플릿을 한 것을 만들었고요. 이 뒤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서까지 이제 들어가면은 실제 이제 실무 형태의 그런 인프라들을 이제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비용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인스턴스들을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는 것으로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관리형 인스턴스 그룹에 대해서 하나씩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